부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것은 왜일까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울이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생활을 가진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가 오른 구태여 길게 부활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설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똑같이 그리스오인이지만 인종도 다르고 그리고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종통 유대인으로서 종말에 대해서 묵시론적인 유대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헬라인으로서 죽음에 대한 헬라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세계관은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대한 헬라인들의 세계관을 영원 불멸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위단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주창한 사상은 이를 잘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영원히 선지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다 존재하고 있다 해서 회상설 또한 상기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상에 대한 면은 영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또 사람이 죽은 이후에도 이 영원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못 문죽어도 영원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이데아의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죽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이 영원히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소드가 선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헬라인들의 이러한 영원 불멸설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과 육체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통전적인 하나의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와 영원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지 이 두 것이 영원과 육체가 둘러 분리돼서 존재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더라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 영원 불멸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이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 불멸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중요한 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의 그 세계를 모든 인력에 미칠 역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도원은 특별히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육심문학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묵심문학적인 세계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교도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는 가정에서 신구약 중간시대 때 갖는 가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하는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그러한 신앙 강한이었습니다. 이 세계관에 따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억압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묵심문학적인 세계관은 구약성서 예언자들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 강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원은 이러한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 위하의 세계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것을 당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며 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마디로 정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였도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누가 사용하는 말이죠? 이것은 농업의 영어입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첫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 첫 열매는 같은 종류의 곡식이 나중에 뒤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수학의 첫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벼 이상을 심으면 거기서 벼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첫 열매는 그것을 심으면 또다시 다른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있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가 오른 그리스도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소개하고 또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지 그 아주 큰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도 기대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부활을 위한 보증이요 또한 서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실을 모형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형론은 신약성서 저자들의 성경해석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여러가지 사건들 사건이 신약에 하나의 모형을 제시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해석하는 방법이 바로 이 모형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바울은 구약의 아담과 신약의 그리스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사람을 대표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두 인간 유형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로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이렇게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두 가지 다른 인간 유형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법문 21절 이하에서도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따라서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사망을 전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삶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시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연대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부활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들도 그를 따라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대성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참 생소하게 들립니다. 왜 한 사람이 부활하였는데 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활하게 되는가? 이 연대성의 개념이 우리에게 참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마 히브리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어느 한 선수가 골올러서 이기게 되면 그 선수로 인해서 그 팀이 함께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또 한 경기에서 골키퍼가 실수를 많이 해서 골을 먹게 되면 골키퍼만 그 경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팀 전체가 또 패전을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득점하거나 실점함을 통해서 그 경기에 속한 한 팀의 모든 선수들이 동일한 기쁨과 또한 그 압수수품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입니까? 우리의 부활인 사실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활신화를 가지고 와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물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순서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우리의 부활을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시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온 세계, 이 세계를 넘어서 온 우주가 진동하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단지 한 개인의 죽음사건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우주적인 묵시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이 세계를 넘어서 이 우주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묵시로원적인 그런 시간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부활이 따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묵시로원적인 그 시간의 절서를 3단계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오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오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일 때라. 아멘. 바울은 우리의 부활이 아직 일어나지 아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이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이 사실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부활을 경험한 것처럼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시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오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오께서 강림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정말론적인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것을 당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언제 완성이 될까요? 바로 그것은 세 번째 마지막 단계인데 그리스오께서 모든 통치와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입니다. 24절에서 말하는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권세는 모든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세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토는 이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서 우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탄적인 세력을 통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 모든 세력들이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세계 가운데 참여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리스오의 부활 사건이 우리들이 그냥 지나칠 사건이 아니라 장차 그리스오가 강림하여 하나님의 날을 세우고 그리스오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는 아주 우주적이고 또 아주 정말론적인 사건을 시작하는 첫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열어서 이 그리스오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사건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오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리스오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미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때가 되었을 때 그리스오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주의의 나라를 이 우주 가운데 이루실 때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어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우리들이 참여할 그리스오의 부활의 시간은 이 종말론적인 시간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부활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부활을 방해하고 해방하였던 세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고 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또 깊은 복음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 죽음의 세력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멸망시켜서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서 그 증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그리스의 통치 아래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의 부활과 모든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삼위일체론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였으니 마물을 발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마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마물을 그에게 복정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마물을 자기에게 복정하게 하신 이에게 복정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리스의 10편이 10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격려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0편 8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모든 우주적인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시작되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향하신 일을 모두 마치실 때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사약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구원 사약을 이루시고 또 마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제 하나님의 격렁 가운데서 진행된 사실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길을 향하여서 그리스의 부활이 가져온 놀라운 선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알리는 전주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의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통시하실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의인들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부활신을 가지고서 나아가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취항을 당하신 현장 이야기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주님의 뭘 십자가에 못 받고 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강도들, 무리들, 대시장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희롱을 하였습니다. 모욕적인 원사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고 저지하는 무리를 바라보면서도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많이 해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 주님의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모욕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딜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위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을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죽게 되실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순간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부활을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대할 때 주님처럼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다시금 주께서 걸어가신 그 부활의 길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그 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린들께 성도들처럼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만유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실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주님을 지arians라는 걸